한국국토정보공사 엄마 이런 안 봐도 되겠나? 여기 뭐 이런 데는 여기 옛날 학교 옛날 학교 2층은 모노도 가네 2층은 아이고 엄마 교과 이거 있네 이거 그래 내가 찍어줄게 나도 이런 데 했다 자 엄마 여보사 잘 찍었다 사진 엄마 옛날에 1박에 일했었구나 옛날에 옛날에 엄마 내는 안 찍어야 된다 엄마 할까? 있어봐 엄마 엄마 마스크 마스크 알고 있다 근데 봐라 잘 찍어놨어 이렇게 이게 어디 어디 할매가 지금 나오네 뭐 할매가 안 그렇다 아이참 아이참 뭐 이거 어 우리 놀아 야 놀아 다른 방도 들어가 보자 아이고 이거 그거네 옛날 책인가 다 싸갔네 안되지 안되지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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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팔툭 응 팔톱 응 만지지 마라 아 어 미안하다 그냥 옛날 거 다 갖다 놨네 여다가 아이고 저거네 저거 그래 옛날에 있었지 아 싸게 싸게 그냥 먹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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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 나와! 어.. 작은 발사기 많이 원하지 여기 물이 없네? 이거 뭐야? 옛날 거다 건드리려고 다방이야 옛날 다방인가? 희한하네 이 사람들 가서 저스는 자카만은 우리 간다 가서 신청하면 지금도 그런 데 있다 2층은 공사 중이라서 못 들어간다 하노 기증자? 2층은 못 올라가고 2층은 못 올라가고 여는 그냥 그거네 옛날 그거 담백가게 어휴 구조성이 한대 썼는데 새치도 덜 올라가고 딴 것보다 머리가 좋아서 상면도 옛날 거 있네 그냥 그냥 계속 있는갑네 아 아까 옛날 책 집에 있는 옛날 책 다 버리지 말고 아라함 야 옛날 책 위가 여기로 가야지 염소경 아이고 옛날에 오래민 봤는데 엄마하고 왔지?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사랑인 줄 알았네 아유 저 봉수기 저거 아이고 옛날 그거 그거네 요런거는 뭐 다 연락집인가 엄마도 동영상집에다 아 아까 밖에 샀는거 여기로 줘야 된거다 들어갈대 예 예 표꺼는거 드려요 표꺼는거 드려요 이거 이거 예예 들어가세요 버스 드가다 나오는건데요 나오시는지라요 그럼 나가세요 뒷길에는 뒷길에도 있어야 되겠네 뒤로 들어왔는데 뒤로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? 하하하하 뒤로 잘 안들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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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어 가는거였구만 여어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건갑다 여어 들어갈라면 2천원 2층에는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못들어 안왔지 아 아 아 그래 근데 기역이도 그렇고 재우기도 그렇고 코로나 끝났고 걸렸다 나를 보면 계속 치면 안디 기역이도 재우기 났는데 담배를 같이 키우기 났는데 기역이는 담배도 안피는데 재우기 되거나 담배를 또 피우는거같이 지지 뱉다 아 당일 정신